오늘 밤! 이제 시작인가? 11시를! 드디어 왔네? 놓치지 마라! 들어와! 오민아! 신윤정! 박혜림의! 매일 밤 11시 타임 팀! 블록버스터급 기획전! 인텔 11번과 콜라보레이션! 느려도 느려도 너무 느린 노트북! 으아! 와우! 짜증! 카페 속 펼치기가 미만한 노트북! 어머! 창피해! 격돌보다 더 무거운 노트북! 날씬한 몸미를 원하십니까? 나도 이제 바꿀 때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혜택! 당신을 위한 타임 팀! 인텔 11번과가 준비한 핵이득 6종 노트북! 삼성, LG, 레노버, HP, MSI, ASUS 노출 순서로 태클 걸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으니까! 이 모든 노트북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득템할 수 있는 하나번의 찬스! 10년 전에 아빠한테 물려받은 노트북! 비싸다는 이유로 아직도 쓰고 계십니까? 사고 싶은 노트북이지만 선택하기가 어려우시다고요? 그런 걱정은 지금부터 그만! 수리마다 가볍다 예쁘다! 무엇을 선택해도 후회 없는 선택! 9시 아닙니다! 10시 안정! 11시 맞습니다! 오직 11시! 매일 밤 11시 타임 팀! 놓치고 후회도 나는 몰라요! 가격 파기! 상상 이상! 매일 밤 11시를 잊지 마세요! 무거운 노트북을 들다가 다치셨군요! 노트북 열기 민망해서 숨어버리셨군요! 1급 기밀! 1급 기밀 정보 수준의 공급 정보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가벼워서 바람에 날아가고 너무너무 예뻐서 클러치백으로 사용하고 슬림하니까 언제든 스무스하게 꺼낸다! 가볍게! 가볍게! 더 가볍게! 우주까지 날아갈 기세! 내 품위는 더욱 더 업! 자신있고 당당하게! 폼나게 꺼내고 도도하게 개선한다! 노트북 바꾼 뒤로는 무릎이랑 허리가 무리가 가지 않아서 병원에 갈 일이 없더라고요! 진작 바꿀 걸 그랬어요! 매일 밤 11시 타임 딜! 고마워요! 노트북을 바꾼 뒤로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너무 예쁘니까 클러치백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매일 밤 11시 타임 딜! 짱이에요! 절대! 이곳은 전난이 아닙니다! 분명 당신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나 이제 가! 저 번호 좀! 010-994-53! 아 저거 저거! 저거! 0.. 아.. 뭔가 느껴지십니까? 핵이득 6종 노트북이 있었다면! 매일 밤 11시 타임 딜을 놓치지 않았다면! 내 사랑이 알려준 전화번호!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나 이제 가! 저 번호 좀! 010-994-53! 왜 웃을까요? 까먹지 않게 빠르게 꺼내서 순간의 찬스를 놓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매일 밤 11시! 타임 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라! 기억하라! 이태의 11번가가 기획한! 놓칠 수 없는 찬스! 핵이득 6종 노트북! 저런!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셨군요!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타이밍! 사랑은 전치!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노트북은 타임 딜에게! 타임 딜이 해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도! 영감이 떠오른 그 모든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예쁘게 그리기만 하면! 당신은 바로 반코흡! 두께! 두께! 디자인! 뭐하나 빠짐없이! 최고만을 준비했다! 당신은 그저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밤 11시 타임 딜! 잊지 마세요! 핵이득 6종 노트북! 매일 밤 11시 타임 딜을 놓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11시 타임 딜을 꼭 기억하셔서 다치는 일도 부끄러운 일도 사랑을 놓치는 일도 생기지 않게 매일 밤 11시 타임 딜이 싹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릭하세요! 클릭 완료 시 다양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라! 기억해야 한다! 오늘 밤! 11시! 타임 딜! 8월 11일 대공개! 본 기획전은 인텔과 11번가가 준비한 타임 딜 보장형입니다! 본 기획전은 매일 밤 11시부터 시작되며 매일 밤 11시 이전에 구매하신 노트북에 대해서는 혜택 보장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증은 타임 딜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